유엔 북한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최근 발표한 북한 보고서 권리의 대가는 생존을 위한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 행사 그리고 뇌물이 국제법에 어떻게 위배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국제법적 권리를 제대로 숙지해 정부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영건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왜 북한 주민들은 지구촌 주민들이 일상에서 누리는 기본권 행사를 위해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쳐야 하는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지난 28일 발표한 보고서 권리의 대가가 강조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보고서는 인권의 핵심축으로서 주민의 경제권 행사가 왜 중요한지 또 김시정권이 이런 권리를 보장하는 데 실패한 원인을 국제법에 따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폴슨 소장은 특히 모든 북한인이 국제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1981년에 가입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에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당과 국가의 우선순위라고 말했지만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과 만연된 부정부패 등을 볼 때 이런 지도자의 약속과 헌법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 정부는 식량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피로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국제규약의 의무사항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꼬집었습니다. 또 북한 정부가 국민의 고통보다 정치적 권력과 사상을 먼저 계산해 놓아 필요한 개혁을 하지 않는 상황을 식량난의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마당에 의존하는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당국자들에게 뇌물을 바쳐야 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지적입니다. 미첼 바찰레트 유엔인권 최고대표는 핵 문제에만 관심이 쏠리면서 수백만 북한 주민의 끔찍한 인권실태가 외면당하는 상황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G뉴스 김영권입니다.